유장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수입니다. 5월 25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 특강으로 만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내일 토요일이면 이제 여러분들과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게 됩니다. 벌써부터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많이 설레기도 합니다. 우리 밝은 모습으로 내일 잘 만나서 오프라인 특강 무사히 좀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빠르게 좀 안내를 먼저 해드릴게요.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노량진 아모르 이그잼 공무원 학원에서 내일 12시부터 5시까지 오프라인 특강이 진행될 겁니다. 노량진 그 아모르 이그잼 공무원 학원이 2016년도에 혹시라도 오셨던 분들은 그때 오셨던 그 건물이 아니에요.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노량진역 바로 앞쪽에 있는 메가스터디 타워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나오시면 가장 높은 건물이 메가스터디 타워니까 미리 좀 모양을 좀 보여드릴까요? 메가스터디 타워라고 위치는 아마 지도 미리 공지해서 올려드렸으니까 보셨겠죠? 그죠? 이 위치인데 바로 노량진역 바로 앞쪽에 있어요. 그러면 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노량진역 이렇게 있으면 바로 그 앞쪽에 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면 이 건물이에요. 로드뷰가 나오겠죠? 이렇게 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노량진역 나와서 보이시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이리로 오시면 되고요. 3층입니다. 3층으로 오시면 될 거예요. 3층이 맞나요? 301호니까 3층이 맞겠죠? 301호입니다. 301호로 오시면 되고 아마 오시면 이렇게 좀 붙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01호로 오시면 됩니다. 꼭 늦지 않게 잘 찾아오시고요. 조금 내일 늦으시더라도 입실하실 수 있으니까 늦게 오시더라도 오시고요. 아마 내일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있죠? 시험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끝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량진아무르이그잼공무원학원 301호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입실 시간은 내일 하루 종일 비어있어요. 우리 유상통 강자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강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먼저 오시면 오시는 대로 입실을 하셔서 자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앉고 싶은 곳에 앉으시면 됩니다. 강의실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전 아모르이그잼공무원학원은 앞뒤로 긴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 강의실은 옆으로 긴 형식이에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볼 수는 있는데 이쪽 측면에 있는 분들은 앞쪽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보시는 데는 불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제 바로 앞에 앉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측면 잘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모니터 통해서 보시는 게 더 잘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입실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아마 오늘 문자 받으셨을 텐데 문자에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는 여러분 입실하실 때 본인 확인을 해야 될 때 저희가 빠르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번호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거지 입실하신 순서대로 앉아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유롭게 앉으시면 되는 거고 도착하시면 그 문자 메시지 보여주시면서 그 번호 보여주시면 저희 명단에서 번호를 빠르게 찾아서 출석체크를 하고 입실을 하시면 되니까 출석체크 하시고 교재를 받고 그리고 입실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일 이제 진행될 오프라인 특강 교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흑백으로 아마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제 작업을 다 해서 이제 그 인쇄소로 맡겼는데 이거 인쇄를 하면 좀 가격이 쌀 텐데 작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복사본을 맡겨서 비용이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본 교재는 29페이지 분량의 교재고요. 해설집은 17페이지 분량입니다. 19페이지네요. 해설집은 19페이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드릴 거예요. 먼저 입실하실 때는 이 본 교재만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해설집까지 드리면 해설집 보고 또 여러분들 미리 또 다 보고 계시면 별로 이렇게 수업시간에 긴장감이 늦춰지기 때문에 자 이것만 여러분들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입실한 다음에 제가 이거는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입실하셔서 이 문제들 한번 쭉 한번 살펴놓은 보시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제가 말씀드렸죠. 계리직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한 120 정도로 보자면 이건 난이도 한 200 정도의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좌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뺐어요. 조금 빼고 쉬운 문제들 조금 몇 개 넣기는 했으나 거의 대부분 50문제 중에 한 40문제 정도는 난이도 200에 가까운 실제로 계리직 시험 문제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이 강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딱 두 문제만 적중했으면 좋겠어요. 두 문제만. 우리는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어차피 난이도 낮에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 본 강좌는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고 어려운 문제 남들과 내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변별력을 잇는 그런 문제들 고난이도 문제 딱 두 문제 정도만 적중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재 받고 들어와서 보는데 이건 도저히 할 게 아니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려워요. 일부러 어렵게 낸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이런 문제도 있나라고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안 풀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막 술술 막 풀린다 그러면요. 그러면 만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 미리 한번 살펴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가면 정답과 해설집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내일 교재를 꼭 가지고 와야 되느냐라고 질문들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가져오시면 공부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 안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설집이 무려 19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본 교재를 보지 않아도 이 해설집과 같이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효율적으로 강의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본 교재 안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오셔서 공부하시면 참고하겠다라는 분들은 가지고 오셔도 좋겠고요. 책은 안 가져오셔도 된다. 그리고 교재 이거 받고 입실하시면 됩니다. 입실하셔서 혹시라도 미리 입실하여 계신 분들 저희가 이제 아마 11시쯤에 저희가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11시쯤부터 입실 확인을 할 건데 혹시 그 전에 도착하셔도 미리 안에서 자습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이제 스텝이 저희 직원분들이 이 명찰을 달고 스텝 명찰을 달고 내일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 저희 스텝에게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내일 저희가 도착하면 일단 안에 계신 분들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론 자리는 그대로 두고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나갔다가 본인 확인만 하시고 교재 받고 다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 자리를 미리 맡아놓는다고 가방을 막 올려놓는다거나 이러면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 규칙을 딱 정하도록 하지요. 본인 자리만 본인 자리만 누구 자리 미리 맡아놓는다고 가방 올려놓고 막 이런 걸로 서로 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내일 우리 즐겁게 끝나야 되니까 서로 규칙을 정하자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본인 자리만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된다는 거 자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자리는 원하는 자리 아무 자리나 잘 보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전 아무루이그젠 공무원 학원에 비해서 여기는 제가 이전에 면접특강 때 가보니까 화장실이 좀 넓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워낙 우리 많은 인원이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씩 밖에 없기 때문에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분 동안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시기가 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의 시작되기 전에 미리 화장실들 많이 좀 다녀오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는 뭐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정도만 안내해드릴 거는 기본적인 건 다 안내해드린 것 같아요. 내일 아주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온라인 제공 내일 꼭 못 오시는 분들 시간 외에 물론 12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12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체크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내일 특히 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오시는 분들 조금 늦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셔서 참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 와보셔야 됩니다. 와보셔서 이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셔야 지금 이제 우리 한 두 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쉬지 않고 전력질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뭔가 좀 갈피 못 잡고 방황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지금쯤 시기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만한 때고 여러분들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내일 오셔서 우리 경쟁자분들도 좀 보고 또 우리 내일은 물론 우리 경쟁자지만 내일 하루만큼은 우리 유상통 가족들이니까 서로 좀 인사들도 좀 하시고 뭐 좀 좋은 정보도 있으면 좀 교류도 하시고 수업 시작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서로 인사도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내일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허투루 드린 말씀이 아니죠. 이번 시험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인원은 몇 명 줄었을지 모르겠으나 인원이 줄은 것보다 오히려 선발 인원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응시 인원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 오히려 2016년도보다 경쟁률은 확 떨어질 거라는 거 제가 분명히 그렇잖아요. 2016년도의 시험에는요. 지금 2016년도 때 시험 보시고 재수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는 오프라인 특강 10회 진행했어요. 10회 진행했는데 거의 매 10회마다 강의실 거의 찼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때는 제가 전국일주를 했잖아요. 광역시 단위로 다 돌아다녔는데 전부 매진이었고 거의 시험 한 10개월 전에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을 때도 오프라인 특강 진행 신청과 동시에 10분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돼 버리는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한 4, 5일 걸렸죠? 간신히 마감이 되기는 했으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된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 접수가 많을지 모르겠으나 허수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기 때문에 2016년도 시험 때보다 오히려 절반 이상으로 아마 여러분들 경쟁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얼마 안 줄었는데 경쟁은 엄청나게 줄어든 거기 때문에 오히려 2016년도 대비로 봤을 때는 이번이 오히려 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거 입증이 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다행히 마감은 됐습니다만 내일 또 시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좀 여유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실 수 있으면 가급적 오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또 너무 지방에서 먼 곳에서 너무 또 무리해서 오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파일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언제 올라오느냐 이걸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학원 측에서 파일을 저희가 넘겨받아야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 강의실 구성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계속 전화하셔서 닥달해봐야 이게 안 돼요. 제가 다음 유파할 때 공지를 드릴 거고요. 좀 시간이 걸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라도 그 촬영된 본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재촬영돼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 본이 아니라 스튜디오 촬영 본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문제 중에 50문제를 일단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50문제는 물론 또 스튜디오에 촬영을 할 건데 나머지 50문제도 오프라인 특강 분량이 아니라 스튜디오 촬영 분량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일단 촬영된 원본을 봐야 되니까 어찌됐건 가급적이면 오셔서 오프라인 특강 오셔서 한번 이렇게 좀 열기를 느껴보시는 게 우리 남은 시간 전력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내일 좀 뵀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오던 택시가 이쪽에 승객을 태우려고 불법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위험했어요. 한 1, 2미터만 더 앞으로 갔어도 아마 노량진을 가기보단 제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을까 액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오셔야 되겠고 아무 불쌍사 없이 내일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웃는 모습으로 만나서 헤어질 때도 웃는 모습으로 헤어지고 내일 오프라인 특강 이게 정말 좋았고 여러분들도 좋았고 저도 여러분들 호응도 좋고 너무 좋았다. 그러면 또 한 번 정도는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좋았을 경우에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또 제가 준비했으니까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저도 내일 밝은 모습으로 지금 내일 오프라인 특강 가야 되는데 꼬라지가 좀 엉망이긴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잘 오시고요.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신 분들 조용히 나가시면 되고요. 또는 지방에 오셔서 5시가 아니더라도 조금 일찍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퇴실하시면 되니까 자유롭게 내일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스태프들에게 꼭 문의를 해주시고요. 서로 좀 양보할 것들이 있으면 양보하고 해서 우리 하나의 큰 적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끼리 만나는 유상통 가족끼리 만나는 하나의 축제잖아요. 그죠? 내일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남은 시간 저도 또 열심히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서 내일 여러분들과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프라인 특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온라인 강좌로 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내일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파발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다음 인사드릴 때까지 여러분들 열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